4번 도피 학생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모든 감옥에 날지 하나도 안 되지 않아서 오늘을 봐도 다음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아닌데 과제 안 하려고 5일을 잔소리를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런 애들이 가장 위험한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으로서 맡은 학급에서 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웃고 예의 바르고 학급이라도 계속 졸고 점심도 고르고 어느 달 무당절석하고 핸드폰도 떠넣고 바닷가에 가 있는지 도피한 거죠 마음의 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 문과 전체에서 2등을 하던 한 애가 얘가 제 수업 시간에 전혀 영어 수업에 수행평가 점수 있는 수행평가만 딱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소설책을 봐요 국어 국어도 아니고 그냥 소설책을 봐 제가 고등학교에 중학교 다시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간 첫 해인데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못 가르친다고 어쨌든 이럴 때 발끈하면 이 낯선 행동 보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의하실 게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돼버려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10월에 어느 날 이 아이 2반 출석부에 그 아이 이름 옆에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연필로 누가 돌아가셨냐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아니 엄마가 젊으실 텐데 돌아가셔서 그래서 담임선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애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아 선생님 그 어머니가 말기 암이셨어요 그 말 듣고 그리고 애가 어머니 모시고 사무진에서 5일인가 뒤에 왔는데 얼굴이 한 번도 그 아이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길 잘했다 그 아이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 아이의 슬픔이죠 나중에 우연히 제가 봤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생각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암성해 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멍때리는데 다 사연이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말씀드립니다 의식적으로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은 없다 내막을 알고 보면 다 슬프고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일정 년수 10년수부터 3년 이상 되셨죠? 4년? 4년씩 되신가요? 그런데 되돌아보자. 리와인드 쭉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그때는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그런데 보세요 지금 3, 4년 지났죠? 10년 지나셨죠? 그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의식적으로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한 애가 있었나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성찰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